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고명진 총회장을 만납니다. 고명진 총회장은 보금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저출산과 기후위기 등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유셉 기자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 전통과 선교의 열정을 가진 침례교단. 고명진 신임 총회장은 먼저 보금의 본질을 회복하고 보금을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총회장은 오늘날 예수를 말하지만 세상의 것을 쫓는 가짜 보금이 만연하다며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인격의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문제죠.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삶과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참 보금의 모습입니다. 고 명진 총회장은 저출산 문제와 기후위기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코앞에 닥친 인구 절벽 문제와 다음 세대의 낮은 보금화율을 고민하며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고 총회장은 주거와 육아, 교육 등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다음 세대가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총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총회에서 채택된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실천 선언문을 중심으로 녹색 활동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이 어디 아프리카 남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금을 안전하면 우리나라가 미렵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요. 성경적 통일론이 없어요. 성경적인 미래관이 없어요. 천명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저는 활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탄소 아니면 사회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성도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둔 상황에서 고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낙심한 이들을 보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보여준 이기적인 모습을 반성하며 약자와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길 기대했습니다. 코로나 처음 일어났을 때 왜 우리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는 소리를 교회가 크게 냈어요. 저는 그 소리보다 코로나로 아파하고 코로나 때문에 고민하고 막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가장 아름다운 보는 역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보금을 직접 전하고 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찾아가신다. 침례교는 올 한해 100만 침례교인 전도운동을 비롯해 여성 목회자 지원 사역, 사모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미자립교회 지원 활동 등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